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긴 한가? 내가 좋아하던가. 그래서 시그널 보내는구나. 책임질 수 있다. 그 얘기요. 이거. 이제 자기가 시간을 쓰고 있다. 내가 어쩔 수 있어. 내가 어떻게 해야해. 당신의 눈에서도 놀랄게 하네 내가 미친 놈이지만요 왜냐면 나는 너랑 어두같이 안 갈 거니까 내가 죽는다고 3달 정도 남았다고 어디든 상관없어 사랑해 홍해인 슬프다 이혼하지 않아도 석 달는 버티면 사별이야 어머 꼬랑 끼치게 열심히 사랑해 그리고 선물로 보이냐 지금 가장 수상하게 보는 건 당신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지금부터 나한테 세월을 꺼졌네 걱정 마 난 반드시 살 거니까 적어도 당신만은 내가 살아주길 바라는 거잖아 너만 혼자야 진짜 너밖에 없어 인아 헤인아 나 어때요? 나 죽는데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사람은 어휘가 없네 아버지가 할 거야 같이 있을 거니까 네가 최일할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을 가는 거야 저희둘만 다 좋고 1031 왔다고? 축하합니다 임신 4주차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4주차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4주차 되셨습니다